우리 지역의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5월 가정에다 가장 빠른 기념일이 일요일 어린이날인데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화작가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상삼 동화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화작가 김상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화작가라고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인상이 꼭 옆집 할아버지처럼 푸근하셔서 그런지 괜히 제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서 대우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봉직했습니다. 1977년부터 47년 동안 동화를 써왔습니다. 올해 대우가 선정한 아동도서, 약반나무 100년 이야기 등 51권의 책을 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50년 가까이 동화를 써오신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동화를 쓰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네 초등학교 초인부터 수업 동기유발을 위해서 이 이야기로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화책을 부지런히 읽었죠. 그리고 응용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줘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토리텔러가 됐어요. 그러던 중 그때 인기가 아주 높았던 경북 주산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주산대회요. 네 주산대회. 그래서 그 지도 과정을 교육 전문지에 투구해서 우수상을 받고 그때 작품으로 나온 것을 보고 동화작가인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건태문 동화작가님께서 충분히 동화를 쓸 수 있다. 글이 좋으니까 써보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가지고 동화를 시작해서 5년 만에 창조문학상으로 데뷔를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화를 쓰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주산대회네요. 그렇죠. 주산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도기를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다. 이 말씀인데 당시에 그 주산대회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나 보네요. 60년대, 70년대는 그때 컴퓨터도 없고 또 계산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산은 주산 중에 특히 암상 같은 것은 운동회 때 막 불러주면 아들이 전부 다 답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스컴 같은 데도 그 아나운서들이 빠른 입으로 아무리 빨리 불러도 딱 끝난데 답을 착착 말하거든요. 그 능력을 보고 아이들이 전부 다 좋아했고 학부모들도 머리가 저래 좋아지는구나. 수학 공부는 안 쉽게 되겠다 싶어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한번 당차게 시작했죠. 고장학교에서. 저희 집에서 합숙업 훈련을 하면서. 집에서 직접? 네. 우리 집에서 합숙업 훈련을 했습니다. 열혈 교사셨네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거든요. 안식구가 밥을 해주고 그렇게 합숙업 훈련을 하면서 또 정서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정서 생활을 위해서 봄이면 쑥도 캐고 쑥 캐가지고 맨날 아이들이 같이 먹을 거니까. 또 찔레도 꺾고 여름이면 산딸기도 따고 앞 내과에 가서 다슬기도 줍고 가을이면 알밤도 줍고 또 겨울이면 눈썹 밑에 타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놀면서 잘 친화적인 그런 즐거운 연습을 하니까 성적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승을 했을 때 그때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만큼 추억이 깊고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들이었습니다. 정말 방과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할 만큼 정말 열정적이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아이들과 정말로 친했고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끔씩 만나서 전화도 하고 놀러도 오고 그럽니다. 아 당시에 학생들이랑요? 네 그때의 학생들 상풀 학생들은. 지금 몇 살쯤 됐어요? 지금 환갑 넘었죠. 지금 환갑 넘었죠. 아이들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아이들이요. 근데 작가님한테도 그러겠지만 아이들한테는 더욱더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산 교육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틀에 박힌 요즘 같은 교육보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직접 그 동화 문학지도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가져왔습니다. 요건데요. 요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1985년도에 그때는 어류들이 읽을 거리가 없었어요. 동화책은 도서관에 가면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류들 정서 교육을 위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조 보이는 그거를 냈습니다. 500부 내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도 주고 동료들도 주고 또 전국에 150명 되는 애독자에게 우승을 해 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런데 보람은 월말만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 두 사람의 이야기 언제 나와요? 묻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기다린 것보다 나는 그 아이들이 기다린 것보다 나는 더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냈고. 정말로 그때 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때가 나의 황금기였고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그 어떤 읽을 거리가 많아지니까 희소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만두게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창작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매번 소재를 생각해내야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미있는 동화를 쓸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관심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바로 동화 작가를 위해서 나온 말 같아요. 어린이가 얼굴이 읽어졌다 딱 보면 그 얼굴이 읽어진 거를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생각 주면 넓히죠. 왜 아플까? 어제는 뭘 먹었을까? 지금 저 마음 어떨까? 갖가지 생각을 넓혀갑니다. 그러면 좋은 동화가 한 편 나오죠. 그리고 또 오솔길 외진길을 가다가 풀꽃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야는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피해놨을까? 하여튼 상상력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그 꽃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봄인데 남쪽의 아파트 앞에 담이 막히니까 일찍 민들레가 노랗게 피고 노랗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보는 순간에 꽃샘 체위가 영화로 떨어진다는데 이 꽃은 어떡하지? 꽃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죠. 꽃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그 꽃에 대해서 걱정을 숙성을 시키니까 동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동화나 그 동화를 뭐라고 하면 적에 나오는 피리소리 신라의 피리소리에 나오는 건데 별이 된 나비 제목도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법은 뭐 없고요. 작은 것도 따뜻한 가슴으로 내가 꽃이 돼서 바라 생각하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예정을 주는 거 그게 이제 동화를 쓰는 어떤 비결에 갈까?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축하할 소식이 있더라고요. 약밤나무의 백년이야기라는 책은 올해의 책, 대구시 올해의 책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책 내용은 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겠죠. 4대에 걸쳐서 한 가정의 100년 동안의 그 아픈 역사를 약밤나무가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기 위한 약밤나무니까 의인화 동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픔이 많은 나라다. 100년 동안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고 독립운동화로 떠나갔고 또 한국전쟁도 있었고 월남전도 있었고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피 흘린 우리나라 이 땅인데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이 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단일민족을 고집할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도 하나가 돼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화입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약밤나무의 100년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을 꼽아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와 찬이는 눈을 만난 강아지처럼 좋아서 뛰어다녔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온 산은 진달래꽃을 활짝 피워놓고 아이들을 손짓했다. 산을 붉게 물들인 그 속에서 뻐꾹새 노래가 울려 퍼졌다. 새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한다는 꾀꼬리 소리도 끼어들었다. 사람들은 알까? 꾀꼬리도 뻐꾹새도 토종이 아니듯이 캐리와 찬이도 단일민족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이젠 배달의 결혜다. 백의 민족이다. 이 구절은 저 책 한 권, 약밤나무의 책 한 권을 압축시킨 핵심 구절이죠. 그래서 뭐냐면 저 구절은 우리가 참 우리 애써서 1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뻐꾹새나 참 깨꼬리가 우리나라 새가 아닌데도 우리나라 새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처럼 우리 단일민족만 고집할 게 아니고 다문화 가족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김상삼 동아 작가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요즘 어린이 보면 덩치는 큰데 정신력은 온실 안에 화초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간만 나면 홀로 돌아앉아 핸드폰의 게임에 빠졌죠. 그래서 책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봉중마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음은 말이겠지만 쑥은 굽기 쉬운 쑥인데 곱게 자라는 삼대 사이에 자라면 쑥도 곱게 자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곱게 자라면 그 사이의 아들은 곱게 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내일모레 어린이날이니까 음식점이나 선물가게 갈 게 아니고 아이 손을 잡고 책방에 가서 책을 사서 너는 이 책, 나는 이 책 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읽는 겁니다. 엄마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 얘기를 하면 그 자식이 고질 수밖에 없죠. 아이는. 왜나 책 속에는 꿈과 용기와 상상력도 키워주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메시지로 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작품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어리들이 곱게 바르게 자라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작가님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삼 동화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